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지민입니다. 반가운 설렐 라디오 DJ 15살 원지민입니다. 바로 저! 명형서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형사위키입니다. 첫 번째, 명형서는 윙크 장인이다. 이렇게 윙크 양쪽으로도 가능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잖아요, 저.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릴게. 네가 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통과의 열정이 넘치고. 젤 때. 20초 만의 놀라움으로 환자분의 기분을 업 시켜드릴 치료입니다. 아! 두 번째, 일단은. 15초 만의 소리를 풀어줘요. 20초 만의 소리를 시작합니다. We only wanna let go 어때요? 난 빨간 곰이 제일 좋아 얘는 진짜 말랑해 난 투명한 곰이 제일 좋아 얘도 진짜 말랑해 안녕하세요 깨물려 17살 올라운더가 꿈인 이태림입니다 제 본캐는 17살 여고생 이태림이지만 부캐가 많은 부캐 부자이기도 한데요 17년 동안 숨겨왔던 부캐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캐는 노래하는 태림이안 허스키인데요 매력적인 보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uppe they say oh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take your hand my dear and place them both in mine 다음 부케는 랩하는 부케 태민엠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폭풍 랩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케는 여러 장르의 퍼포먼스가 가능한 댄스 부케 태민엠입니다. 반가우 설렐 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시우 강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셨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바로 스트레칭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하늘 위로 쭉 펴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시고요.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은 오른쪽으로 막춤으로 여러분께 재미를 선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